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김두관 후보 촉박빙 양산을 전쟁서 승리하다 대권가도 초록불 경남 양상시을 선거결과를 전하는 한 언론기사의 제목입니다 전통적으로 양산시의 얼은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통합니다 선거결과를 담은 통계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뭔가 상큼하지 못한 냄새가 나는구나 하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통합당의 나동연 후보와 김두관 후보의 격차는 불과 1522표에 불과했습니다 경남 양산시의 김두관 대 나동연 대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막대그래프를 보시고 왼쪽의 2개는 지역구와 관련된 사전투표 당일투표 막대그래프입니다 오른쪽의 2개는 비례정당선택투표고 세번째는 비례사전투표 네번째는 비례당일투표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노란색 색칠이 되어 있는 두번째 지역구 당일투표와 네번째 비례당일투표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지 막대그래프를 보는 순간 여기서도 눈썰미가 뛰어나신 그런 시청자들의 경우는 감이 올 것입니다 여기도 좀 많이 이상하구나 상당히 이상하구나 네번째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비례 그러니까 정당 당일투표에서 통합당이 무려 13.2%포인트 앞섭니다 양산시의 육헌자들이 통합당을 확실히 밀어줬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또 다르게 해석하면 양산시의 지역구가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당일투표에서도 붉은색의 미래통합당의 나동용 후보가 5.97% 앞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그래프로 가면 완전 딴판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의 김두관 후보가 압승합니다 압승의 규모도 큽니다 플러스 15.29%포인트 성리를 거두게 됩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의심투성이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양산시의 육헌입니다 비례당일, 비례사전, 지역구 당일 등 모두 다 나동용 후보가 통합당이 이겼는데 지역구 사전투표만 무려 15.29%만큼 민주당의 김두관 후보에게 밀렸다 이것을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5% 정도 내왜면 그 차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29%는 통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지나치게 큰 규모입니다 당일 투표 3,4일 전에 양산시의 주민들이 엄청난 신경 변화를 겪었을 리는 없습니다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 김두관 후보를 확실히 밀었다가 그 다음에 당일 투표에서는 나동용 후보를 민다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바로 양산시의 육헌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관전 포인트 첫 번째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사전과 당일의 비교입니다 왼쪽에 두 개의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막대 그래프가 지역구 후보를 뽑기 위한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기준점에 해당합니다 86,912명의 유권자들 가운데 수만 명의 당일 투표에 참여한 양산시의 육권자들은 나동용 통합당 후보를 더웁니다 플러스 5.97%포인트만큼 김두관보다 나동용을 더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붉은색 하살표는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막대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역구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에서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김두관 민주당 후보 푸른색이 압승하게 됩니다 그 격차도 플러스 15.29%포인트만큼 큰 격차로 이렇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른색 하살표는 김두관 민주당 푸른색으로부터 나동용 미래통합당 붉은색으로 수직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수만 명으로 구성된 표본집단인 지역후보를 뽑는 사전투표그룹과 당일투표그룹 사이에 4월 11일과 10일 그리고 4월 15일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서는 왕창몰표를 김두관에게 던지고 당일에서는 상당한 표를 나동용에 던진다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다 지역구 사전투표에 인위적인 개입 혹은 조작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통계 분석입니다 두번째 관전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비례정당 투표의 사전과 당일의 비교입니다 비슷한 일이 비례투표에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양상구는 보수적인 그런 동네입니다 통합당 지지도가 아주 높습니다 네번째 막대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를 선택하는 당일투표에서는 바로 양상구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당일투표에서는 통합당을 크게 지지합니다 격차가 민주당과 13.2%포인트입니다 확실하게 통합당을 밀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번째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선정의 사전투표에서는 당일이 너무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기 때문에 설령 민주당을 유리하게 해주려고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더라도 통합당을 앞지르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수한 차이로 통합당 1.25%포인트 정도로 앞섰습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번 그래프와 3번 그래프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에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하는 것과 정당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교차투표 현상을 뚜렷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후보는 민주당을 확실하게 밀어주고 1번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당은 통합당을 밀어주는 기이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사전투표에서 비례에서도 조작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훨씬 심한 조작이 지역구 사전투표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통합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부산 양산구 주민들이 경남 양산구 주민들이 3-4일 만에 유독 지역구 사전투표에서만 김두관 민주당 후보에게 몰표를 던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경남의 전략지역에서 기필코 교두부를 확보하기 위한 인위적 조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심각하게 예시하는 사례가 바로 김두관 후보가 1522표 차이로 승리한 경남 양산시을 선거구를 들 수 있다 앞으로 재검표 작업을 통해 가지고 CCBB가 낱낱이 가려질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